안녕하세요. 제이픽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 출신 선수들과 함께한 멋진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아이파크에서 같이 뛰었던 용재현 선수의 초대로 유령FC에서 뛰었는데요. 유령FC에는 국가대표 출신 이승현 선수, 부산아이파크 김익현, 용재현 선수 등 은퇴를 했지만 K리그에서 오랜 기간 활약했던 베테랑 프로 출신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오늘의 상대팀은 수원 전통의 강호 고바오FC입니다. 좋은 선수들과 수준 높은 경기를 하니 너무 재밌던 경기였습니다.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 빅매치네요. 되게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 뛰고 있는 팀이거든요. 제가 한 수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팀에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요. 지금 어디서 뛰고 계신 거예요? 저 청주. 형님 지금 은퇴하신 거예요? 저 은퇴죠. 3년이요? 3년째. 3년째. 고마워요. 신경이해요. 고마워요. 안 더치게. 안 더치게. 재윤이 형 저희 팀은 화이팅 안 해요? 알. 재윤이 형. 아 소리 소리. 태윤이 형. 형 형! 가자! 아! 우와! 링! 링! 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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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회원님 fuerza! 아이고! 밀어서! 밀어서! 갈거! 뛰어! 뛰어! 재현! 재현! 브라보! 나이스! 움직임 굿! 재현 굿패스!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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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나이스! 움직임 굿! 재현 굿패스! 자르나! 자르나! 자. 시작! 하! 아! 네! 네. 네. 괜찮아요. 해! 연지! 공기! 제리봐 채현 채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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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울이 간다 간다 마울이 마울이 브라보 나이스 나이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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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울이 가봐 마울이 지렸다 이거 또 이거 우리 미스잖아 가봐 간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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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자 거기서 이리 와 이리 와 비우고 비우고 자 그냥 동작 나이스 다엉 고렐라 지 다 비우고 비우고 지 하나 카치다! 기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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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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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어 으 아 까비 까비 으 으 공부 그것들이 으 아 으 나 이제 평 Should have 이렇게 마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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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볼! 컴온! 나이스! 나이스 패스! 마울이! 굿볼! 컴온! 마울이! 일단 헌킥! 탈퇴근! 린턴! 린턴! 아 군부수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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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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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간다 가만하자 아 이거 아아 이렇게 하다가 이만큼 너로 아 아 아 용재현 선수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선배님인데 부족한 부분도 많이 알려주시고 되게 저한테 되게 좋은 선배님입니다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짬이 이 볼 차는 짬이 달라요 플레이 클라스가 유튜브 한다고? 네 유튜브 하고 있어요 77만이라며 네 아니 네 1인칭 시점으로 예전에 그거였나? 네 두고가 옆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비 가비 아 지금 받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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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슈퍼! 괜찮아요? 슈퍼! 아아... 아, 이 곳이다... 아아... 최현아! 장제야! 지현! 지은! 지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마무리! 재현! 마무리! 마무리! 재현! 헐! 아이씨 형 도라! 도라! 어휴 어휴 competitiveness 널래로 요렇게 가진다라 사holm 줄 Stunden 안 끝나 놔둬 헤이! 서 서 서 서! 대영 오브한테 치겠다! 대영어 지금 오브한테 다 있잖아. 아야! 하이스! 하이스! 저기서 세영! 다 반대! 서! 헤이! 우와! 진짜 빡겜 했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재밌게 갖고 형들의 템포를 조절하고 어떻게 게임 운영을 하는지 좀 경기를 뛰면서 많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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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으 으 으 으 으